나는 가족한테 잘해줘봤자 소용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! 이거 많을 것 같은데? 아닌가? 저걸... 아! 저거 내 마다니! 단적으로! 아니 왜요? 어떻게 따님이 얘기는 했었고 다른 분이 한 분 남았죠? 남편이 있죠? 남편이 우리가 한국 여행사를 13년을 하고 태국에다 현지 법인을 차려가지고 나는 여기서 세일할 테니까 당신은 거기 가서 하라 했는데 오늘 저녁에 친구들하고 포카를 딱 했어요 내일 출국하라고? 내일 출국! 내일 아침 9시 몇 분이 되겠다고 포카를 딱 쳤는데 그 회사에 갖고 갈 돈 몽땅! 어머어머어머어떻게 뉴런동에 집 한 채 지금 딱 너티나무에 있는 집 한 채 그걸 딱 주고 말도 안 돼 그날 저녁에 혼란 다 털어버리고 공항에 가서 나 지금 간다 잘하고 올게 그리고 내가 말하기도 전에 끊어버렸어요 누구누구 있는데 그 문서가 가 있으니까 해결하라 그러고 딱 끊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뭐 도와줍니까? 그래서 내가 항상 여기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남편은 있어도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있어도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도 도움이 안 되지만 그 전에도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짐어새 산다고 바지도 있잖아요 바지 42개를 세탁소 가서 고쳐 온 사람 봤어요 연예인이에요 42개가 있는 것도 신기한데 그래놓고 그저께 또 홈쇼핑에 바지 한 개를 사지 왜 세 개를 샀냐고 거긴 세 개 팝니다 바지 세 개 세 개 사면 죽을 때까지 입어도 된다 지금 뭐 자기나 나나 10년 이상 살겠어요 예쁘고 예쁜 옷을 살 수 있는 기운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역시 또 옷에 대해 옷에 대해 옷에 대해 또 관대하자 관대하자 우리 신랑이 나이가 좀 많은데 한번 바깥 싸움을 살아볼까 이렇게 또 갑자기 뒤에만 되면 떠넘기기 뒤에만 되면 아주